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앞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즘 저의 습관을 바꿔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요. 최근 2, 3일 사이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새벽 걷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습관화가 장착되었다면 같은 시간 실내에서 다른 운동으로 대체했어야 했는데요. 예전의 습관처럼 조금 편한 방법을 택하게 되네요. 책을 읽는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 잠자는 것으로 더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새벽 걷기 55일 동안 꾸준히 거의 매일 진행하다가 3일 정도 쉬고 있는데요. 또 쉬운 선택으로 돌아갈까 봐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더욱 와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개의 영상으로 나눠 올려드릴게요. 미소님도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체성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비밀 왜 우리는 나쁜 습관을 그토록 반복하는 것일까? 왜 좋은 습관을 세우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내년 이맘때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뭔가를 하고 있기보다 예전 습관대로 똑같이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좋은 습관을 며칠 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따금 동기가 꿈출된다고 해도 말이다. 운동, 명상, 일기쓰기, 요리 같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하루 이틀 정도는 노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지나면 귀찮아진다. 반면 어떤 습관은 한 번 자리 잡으면 영원히 지속된다. 특히 원하지 않는 습관일수록 그렇다. 정크푸드를 먹는다든지 텔레비전을 지나치게 오래 본다든지 일을 자꾸 미룬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건강하지 않은 습관은 벗어나기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둘째, 변화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우리의 첫 번째 실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데 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 마치 양파껍질처럼 여러 단계 즉, 그림에서 보듯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층은 결과를 변화시킨다. 살을 뺀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챔피언십을 따낸다거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운 목표 대부분은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층은 과정을 변화시킨다. 이 층은 우리 습관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매일 체육관에서 새로운 운동을 해본다든가 명상훈련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운 습관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가장 안쪽의 세 번째 층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층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세계관, 자아상,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설, 편견들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결과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며 과정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꾸준히 유지될 습관, 1%의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세 단계 중 더 낮거나 더 못한 어느 한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의 단계, 모두가 각각의 방식으로 유용하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두 사람이 금연을 한다고 해보자. 누군가가 담배를 권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언뜻 합당한 대답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흡연자이며 뭔가를 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전의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 행동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작은 차이지만 이 대답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다. 이전에는 흡연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흡연자와 동의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뭔가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정체성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 날씬해지고 싶어. 이번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날씬해질 거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만 생각한다. 이는 결과와 과정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다.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지만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돈을 쓰는 쪽으로 이끌릴 것이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운동보다는 쉬는 쪽으로 이끌릴 것이다. 근본적인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습관을 바꾸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웠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변화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 그와 관련된 습관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습관을 꾸준히 해나가는 건 오직 그것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될 뿐이다. 누구든 한두 번쯤 체육관에 가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자리한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그 변화가 유지되기 힘들다. 변화는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특성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일 뿐이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목표는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질문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온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는다. 정체성은 경험을 통해 습득되고 익숙해진다. 엄밀히 말하면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매일 친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인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행위를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은 강화된다.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나는 어린 시절에 나 자신이 글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그분들 역시 내 글 솜씨가 평균 수준이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글 쓰는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은 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꼬박꼬박 새로운 글을 올렸다. 증거가 쌓여가자 나는 스스로를 글 쓰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처음부터 스스로를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습관을 통해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지만 습관은 시간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즉,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습관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점진적인 진화다. 아주 작은 노력 하나, 완전히 변화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변화한다. 자아는 아주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간다. 습관 하나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봐, 이게 나다운 것 같아.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체육관에 간다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기타 연주 연습을 했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모든 행동이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유형을 제시한다. 어느 한 순간의 사건이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투표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는 새로운 정체성의 증거가 된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변화가 의미 있다면 실제로 그건 큰 변화다. 이 작은 변화들을 한때 모으면 습관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경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글을 한 페이지 쓰는 매 순간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매 순간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운동을 시작한 매 순간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직원들의 힘을 북돋는 매 순간 나는 리더이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는 각각의 결과를 얻게 해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 바로 스스로를 신뢰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게 된다. 투표지가 점점 쌓이고 증거가 모이기 시작하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 역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늘 주던 곳에 표를 주고 있다면 늘 어떤 결과를 얻을 뿐이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는 다음에 간단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한다. 2.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 개인으로 써든, 집단으로 써든, 지역사회든, 국가든 자신이 되고 싶은 원하는 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당신은 어떤 것을 대변하고 싶은가? 당신의 주요 기준과 가치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이는 중대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지는 알고 있다. 복부에 식스팩을 새기겠다든가 화를 덜 내겠다든가 연봉을 두 배 올려받겠다든가 말이다. 그러면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들을 되짚어 나가면서 그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0kg을 감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새로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보자.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도 꾸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일 것이다. 이제 책을 쓰는 것, 결과 중심에서 꾸준히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정체성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보자.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을 지지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과 배려를 제공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직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관리자가 될 거야. 일단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해하면 그와 관련된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은 단계들을 밟아 나갈 수 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무려 45kg을 감량한 친구가 있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 그녀는 온종일 이 질문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 건강한 사람은 걸을까? 택시를 탈까? 건강한 사람은 브리토를 주문할까? 샐러드를 주문할까? 그리고 일정 기간,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고 머릿속에 그렸다. 그 생각은 옳았다.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습관을 형성한다. 이는 쌍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습관 형성은 이런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원칙, 정체성이 좀 더 순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초점은 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데 있으면 안 된다. 습관은 자존감이다. 정체성 변화는 습관 변화의 길잡이다. 이 책은 당신 자신, 가족, 집단, 회사 당신이 바라는 어느 곳이든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상기시킬 것이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을 또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변화에 대한 탐색은 노 없이 보트를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은 단단한 포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바꾸고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선택한 습관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더 깊은 목적, 습관의 중요한 진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더 나은 습관을 세우라는 것은 생활의 편의를 위한 수단들로 우리의 하루를 난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밤 칫솔질을 하거나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하거나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살을 빼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에 관한 것도 아니다. 습관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근본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일이 아니다. 습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습관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습관은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믿음을 개발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말 그대로 나 자신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클레어는 미국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로서 블로그 월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습관 형성, 의사결정 등 지속적인 자기관리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촉망받는 야구선수였는데요. 그는 훈련 중 30조각이 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는 좌절 대신 매일 1%씩 성장을 목표로 일상의 작은 성공들을 이뤄나가기를 6년 꾸준한 노력 끝에 그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의 나락에서 구해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들려드린 내용 중 습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다. 습관은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믿음을 개발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말 그대로 나 자신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다시 읽으며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정체성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가 라는 질문에 미소님은 곧바로 대답할 수 있나요? 저는 입안에서 맴맴돌며 입 밖으로 선뜻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용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